자 5강 수능 아날리시스 자 most self-taught 자 주로 독학을 한 이게 분사 거문인데 해석할 때는 그냥 얘를 수식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 자 주로 독학을 한 폴 크라스토는 크라스토는 became 되었다 one of the most popular composers 가장 인기 있는 작곡자 둘 중에 한명이 오브다 미트 아니 센츄리 20세기 중반의 이렇게 되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one of the에는 이 명사가 반드시 복수명사야 자 S가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a conservative musician 자 요거는 보수적인 음악가인 크라스토 크라스토는 claimed 주장했다 His greatest influences 그의 가장 큰 영향들은 To belong that composers 오래전에 죽은 작곡가들이었다고 주장했다 The whole mark 우리말은 특징이란 뜻이네 자 특징은 always style 그의 스타일의 특징은 was rhythmic originality 자 운율적인 독창성이었다 harmonically 자 우리말로 하면 화성적으로 화성적으로 He 그는 might be called 불릴 수도 있다 Un-American impressionist 미국 인상파 라고 또는 미국 인상주의자 라고 불릴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거는 수동태 비 플러스 누구야? pp 자 크라스톤 achieve 크라스톤은 성취했다 renown 명성을 언제 His symphony number one 그의 교양곡 1번이 교양곡 1번이 Won the New York Music Critics Circle Award 이게 상이지? 그러니까 그의 교양곡 1번이 이 상을 수상했을 때 명성을 얻었다 언제? 1941 1941년에 He had already received 그는 이미 받았었다 그래서 어? 이게 뭐야? 구테나임인가? 구테나임 팔로우십 이 상을 받았었다 그지? 어디서? 요거는 연구비를 얘기하는거야 이 이 연구비를 받았었다 언제? 1938 1938 1938년에 이렇게 자 구게나임 어 연구비를 받았었다 자 여기는 대과거로 헤드피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이게 먼저 라는 뜻이야 대과거 헤드피피 His work 그의 작품은 Was performed 공연되었다 Widely 널리 In the aftermath 우리말로는 Who 란 뜻이지 이렇게 자 후에 Of the world Were the first 1차 세계대전의 후에 널리 공연되었다 But 하지만 It faded 그것은 서서히 사라졌다 From The concert repertoire 그 콘서트의 목록으로부터 With The rise of academic music 학문적인 음악의 뭐와 함께 이게 등장이지 우리말로 점점 올라오는 거 학문적인 또는 학문적인 음악의 등장과 함께 함께 And 1960 1960 년대 요렇게 되겠네 자 여기 작품은 공연하는게 아니라 공연이 되는거니까 빅플러스보다 PP 당연히 외워야돼 자 Several of his works 자 그의 작품의 몇몇 층 world inspired 영감을 받았다 By the poetry of the world Whiteman 자 Walt Whiteman의 시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자 여기도 빅플러스 PP He died in 포웨이 그는 죽었다 자 포웨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인 샌디에고 샌디에고의 교회인 캘리포니아의 포웨이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자 이건 내용하고 문법만 알고 있으면 돼 다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 해석을 할 때 선생님이 한건대로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한다고 보면 돼 똑같이 자 몰라도 잘 모방을 하면 돼 그러면 실력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늘어 그냥 자 반드시 모방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